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말하시오 인체수수 방지기술의 2편의 5장 2장의 5편 철도에서 배우는 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출전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휴면 에러 연구 하가시게루 박사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역사가 안전한 철도를 만들었다 철도에서 배우는 안전시스템을 보시면 사람이 미스 실수를 하여도 또는 기계 고장이 일으켜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철도를 중심으로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텐데요 인간의 2장 수준으로서 가장 안전한 교통편이 철도라고 일본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철도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교통보다 안전한 이유는 첫 번째 기관사는 전원 프로그램입니다 적성검차에도 합격했고 엄격한 훈련을 통하여 면허를 취소했고요 그 후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있고 항공편에 비해 고장이 생기면 정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정지가 가능 항공기는 최첨단의 기기지만 관제관과 조종사의 대화 통로뿐 다른 연결 통로는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요 철도의 시작은 맨체스터에서 영국에서 최초의 철도가 운행이 되었다는 거죠 철도의 시작은 맨체스터, 리버풀 그런데 당연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웃지 못할 일인데요 1972년도 일본 국천여러에서는 30명의 해상자를 낸 북륙터널 열차과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라권 철도사고까지 여러 건 발생됐는데 신간선, 신간선은 64년 개혈비례 승부원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전무하다 이렇게 지금 이 당시까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선에서 정면 충돌 방지 시스템이죠 단선, 복선이란 단선에서요 사용해서 사용해서 같이 들어오면 충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폐색, 폐색을 해야돼요 폐색 없이는 안전이 없다 폐색은 막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데 폐색, 철도 단선 공간에는 하나의 열차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폐색이라고 그러고요 단선에서 역과 역 사이에 노선이 한 개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상행, 항행 열차가 동시에 들어오면 정면 충돌이 일으키잖아요 따라서 이 공간을 통행할 때는 태블릿을 주고받는 겁니다 태블릿은 한 개의 공간에 한 개만 존재해야 되죠 한 개만 존재하고 단선에 들어갈 때는 태블릿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태블릿이 있어야만 진입되는데 없으면 진입불가 따라서 단선 구간에는 한 개의 기차만 존재하게 되고 이걸 태블릿 폐색이라고 부르고요 지금도 단선 구간에는 태블릿 폐색이 수행되어 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림이 되겠는데요 요거 보면은 이 역과 이 역 사이에 보면 역사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는 단선이잖아요 단선이고 요거는 이제 대기선이니까요 여기 들어갈 때는 무조건 한 대만 들어가야죠 상행선, 상행선은 그래서 요거는 단선의 폐색 구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폐색 구간을 이용할 때는 요거 이게 이제 태블릿 사진인데요 요것을 보통 이제 전봇대에 걸어 놓지 않습니까 걸어 놓고 그러면 기차가 들어갈 때 그 단선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 들어갈 때는 요 입구에 입구에 이제 전봇대에다가 저 폐색 태블릿을 걸어 놓으면 링이 있으니까 걸어 놓으면 여기 들어가는 기차, 기관사가 여기서 손으로 들고 통과하는 거죠 나가서 일단 걸어 놓아야 되겠죠 나갈 때는 단선을 통과할 때는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차가 여기 대개의 차가 들어올 때는 이 태블릿을 다시 들고 기차에서 가서 이쪽 전봇대에 다시 걸어 놓고 그러니까 대신 태블릿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두 대가 못 들어오고 한 대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정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폐색이라고 해서 현재도 이렇게 단선에서는 이걸 활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